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야마하 리믹스 120-220 드라이버 테스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두 드라이버 모두 야마하의 신제품 드라이버입니다. 2020년도를 책임질 야마하의 신제품 드라이버인데 국내에는 2019년도 올해 9월에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두 드라이버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야마하 120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구조와 일반적인 형태를 가진 중상급 정도의 드라이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야마하 220 드라이버, 220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관용성, 방향성,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좀 그런 형태와 구조를 가진 초중급 정도의 드라이버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0 드라이버는 455cc의 헤드 용량을 가지고 있고 220 드라이버는 460cc의 헤드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20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샬로우 페이스, 그리고 로우백 디자인 약간 넓은 헤드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다는 느낌은 전혀 느낄 수가 없는데요. 오히려 일반적인 460cc 드라이버에 비해서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까지 있습니다. 220 드라이버는 자꾸 어드레스를 해보면 정말 방향성, 관용성, 안정성에 모든 것을 투자한 드라이버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 해본, 제가 지금까지 만져본 드라이버들 중에서 460cc 드라이버죠. 드라이버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넓은 헤드의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인데요. 테스트 결과에서도 그 관용성과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 드라이버와 220 드라이버는 이런 헤드의 형태의 차이죠. 약간 시각적인 그런 형태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시각적인 크기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분이 동일한 드라이버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도 그렇고요. 샤프트 옵션이나 그립이나 슬리브 같은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헤드를 만든 공법이나 소재 이런 부분도 동일한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헤드의 무게나 샬로우 페이스 같은 부분들도 동일하고요. 가격적인 부분도 큰 차이가 없는데요. 국내 정식 수입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최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0 드라이버와 220 드라이버 모두 60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론 샤프트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최근 출시되는 다른 신제품 드라이버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런 가격적인 부분은 약간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테스트 측정은 스카이 트랙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고요. 테스트볼은 타이틀리스트 프로 V1X와 프로 V1을 사용했습니다. 테스트 방법은 충분한 워밍업 후에 한 30개 정도 샷을 하고요. 그리고 최대치와 최소값을 같은 비율로 제외한 나머지 20개의 데이터의 평균값을 측정했습니다. 다른 드라이버들과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클럽의 로프트는 9.5도, 샤프트는 50g에서 60g 사이에 강도 S 샤프트로 세팅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클럽은 야마 공식 에이전시인 오리엔트 골프에서 렌탈 받아서 사용을 했고요. 클럽 테스트에 관련해서, 영상에 관련해서 클럽 제조사나 수입원으로부터 어떠한 물질적인, 금전적인 보상 없이 주관적인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편이었는데요. 120 드라이버도 그렇고, 220 드라이버도 그렇고, 비거리 면에서는 평균 데이터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120 드라이버는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했던 드라이버들 중에서 가장 멀리 가는 드라이버 중 하나였는데요. 220 드라이버 역시 헤드의 형태나 구조로 봤을 때 안정성이나 방향성, 관용성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드라이버라는 점에서 비거리에서는 큰 기대를 안 했는데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비거리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평균 비거리보다 멀리 가는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의외였습니다. 물론 테스트에 사용한 이 샤프트가 저하고 좀 잘 맞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테스트에 사용한 샤프트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투어 AD XC 샤프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120 드라이버, 220 드라이버 모두 이 샤프트를 번갈아 가며 사용을 했는데요. 투어 AD XC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낮은 탄도, 저탄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샤프트입니다. 저는 스윙 스타일이 조금 높은 구질, 높은 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의 샤프트를 사용하는 게 비거리에서는 조금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샤프트의 성향과 제 스윙 스타일이 좀 궁합이 잘 맞지 않았나,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튼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거리에서는 장점이 있는 드라이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 샤프트인 TMX420D 샤프트도 중간중간 좀 번갈아 가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좀 중량이 가벼워서 탄도가 좀 높게 나오는 편이고 비거리 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헤드의 성향과 샤프트의 성향을 생각을 했을 때 탄도가 좀 낮은 골퍼분들은 기본 샤프트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탄도가 저같이 좀 높은 분들은 옵션 샤프트인 투어 AD, XC 샤프트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향성과 관용성 면에서는 2200 드라이버의 데이터가 좀 놀라운 편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드라이버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좌우 편차라고 해야겠죠. 약간 실수하면 좌우 편차가 20m 이상 벌어지는 샷을 꽤 볼 수가 있는데 2200 드라이버 테스트 결과를 보면 20m를 넘어가는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좌우 편차가 적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약간 잘못 맞아도 약간 실수해도 좌우 편차가 굉장히 억제되어 있는 방향성과 관용성이 좋은 드라이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도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면서 좀 신기할 정도로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런 클럽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그런 수치들이죠. 그런 데이터들은 좀 광고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무시하는 편인데 야마 리믹스 드라이버 광고에서 얘기하는 그런 관속 모먼트의 수치는 제 생각에 좀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20 드라이버의 방향성과 관용성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다른 드라이버들과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약간 좋은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20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거리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보여줬고요. 관용성이나 방향성 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상급 드라이버로 괜찮은 무난한 드라이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사 각도와 백스픈에서는 좀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120 드라이버와 220 드라이버 모두 헤드 형태와 구조를 생각했을 때 샬로우 페이스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로우백 형태 그리고 넓은 형태와 낮은 무게 중심을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라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발사 각도와 백스픈이 나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예상 외로 평균치보다 낮은 발사 각도와 백스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도 앞에서 말씀드린 샤프트의 특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헤드의 발사 각이나 백스픈 같은 부분은 평균적인 드라이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헤드 뒤편으로 반발력을 높여주는 부스트링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스트링의 기능으로 인해서 부스트링의 효과로 인해서 이런 헤드의 구조와 형태를 약간 무시하는 발사 각과 백스픈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타고감과 타고음 같은 경우는 아주 주관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심심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전 모델이죠. 218과 118 드라이버가 워낙 좀 맑고 경쾌한 느낌이어서 상대적으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여튼 좀 가벼운 느낌이라고 해야겠죠. 좀 묵직하고 강한 느낌은 적은 편이었습니다. 타고감만으로 봤을 때는 멀리 날아간다는 느낌은 적은 편입니다. 물론 실제 테스트 결과는 상관이 없죠. 테스트 결과는 좀 멀리 가는 데이터를 보여줬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여튼 좀 가벼운 느낌, 좀 강하게 임팩트가 된다는 느낌은 적은 편이었습니다. 일본 클럽답게 전체적인 완성도나 마감이나 질감, 이런 도색 상태 같은 부분들은 아주 훌륭한 편입니다. 다만 120 드라이버 그리고 220 드라이버 모두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좀 너무 무난한 면도 있는데요. 120 드라이버 바닥면에 무게추가 장착된 점을 제외하고는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동일한 드라이버입니다. 최근 출시되는 다른 드라이버들처럼 카본이 들어가 있다거나 좀 독창적인 색상이 사용되었다거나 동서남북 무게추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심플한 디자인도 선호하기는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드라이버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좀 뭐 하나 빠진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슬리브가 장착되는 부분은 좀 잘려나간 느낌이 좀 어색한 느낌도 있습니다. 야마하 클럽을 테스트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그립이 참 좋습니다. 성능적으로도 그렇고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일반적인 그립과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텍스처가 약간 달라서 그립감이 조금 더 견고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로고가 새겨진 모습도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일본 제조사의 클럽을 테스트하고 영상을 만든다는 게 약간은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프 클럽에서 일본 제조사가 차지하는 파이도 큰 편이고요. 그리고 신제품 드라이버라는 점에서 이런 신제품 드라이버의 성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순수하게 골프 클럽이라는 측면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A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